거냉! 오늘은 11월 3일날 서울콘서트 가려고 준비하러 출발했습니다. 파란색이 나와라, 하늘색이 나와라, 우리 히어로 색깔 나와라. 여러가지 준비하러 출발했습니다. 출발 고고! 날씨가 조금 흐릿지만, 내일모레 우리 히어로 만날 생각 아니라 기분이 업! 나이스입니다. 랄랄랄랄랄라. 너무너무 좋아요. 신곡. 계속 흥흥흥흥 드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파란색 모자, 파란색 케어반도, 또 마스크, 여러가지 찾아보자, 찾아보자. 전에 있던 거 찾아보니까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또 없어요. 가면 파란 하늘에 파란 우리 영혼시대와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룰룰랄랄라. 또 우리 정말로 좋은 하루 되어야 되죠. 뛰어야죠. 뛰어야죠. 듀오다이 하면서 뛰어야죠. 우리 히어로 우리 영혼시대 만날 생각하니까 오늘도 기분 업! 나이스입니다. 날씨는 흐렸는데 마음은 콘서트 준비로 해피해피! 11월 1일! 11월 1일! 우리 히어로 쉬고 3일 날 만나요. 단풍이 올해는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우리 히어로 만나는 그녀는 햇빛이 쨍쨍 나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시대 화이팅! 임영웅 화이팅! 서울 콘서트 화이팅! 건행! 건행! 사랑해요!